안녕하세요 쿠팡플레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Again My Life에서 김희우 역할을 맡은 이준기 저는 김희우 역을 맡은 김지은입니다 제가 맡은 김희우라는 캐릭터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인생 리셋 기회를 통해서 악의 이너서클을 파괴하는 인생 2회차 능력치 만렙 열혈 검사입니다 제가 맡은 김희우 캐릭터는 미모와 스펙, 단단한 소신과 강단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슈퍼 알파걸로 절대약 응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든든한 졸업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인생 2회차 능력치 만렙 열혈 검사의 절대약 응징기 Again My Life 쿠팡플레이에서 만나요